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제4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네 번째 과목입니다. 전기위험방지기술을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과락과목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반드시 맞춰야 되는가 구분하는 것도 이 과목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표시하면서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61번입니다. KSCIC 60079-0에 따른 방폭기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KSCIC 기준을 우리가 많이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 법령에 관계되는 규정 자체를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게 출제한 내용인데 만약에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온다면 이건 법령이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문제에서는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출제 빈도는 낮은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EPL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Equipment Protection Level이라는 겁니다. 기기, 장치 또는 장비의 보호 레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법령에 나온 걸 그대로 정의로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EPL의 등급 중에서 뭐는 그랬는데 GA라고 나타내는데 답은 3번이고요. G는 가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분진일 경우에는 더스트라고 해서 D로 표현하겠죠. 우리는 주로 가스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G로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ABC로 구분을 합니다. A는 아주 높은, 지금 여기 나오죠. 매우 높은 매우 높은,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매우 높아야 되느냐 하면 정상 작동 중에도 또는 예상된 오작동 중에도 드문 오작동 중에도 점화원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아주 매우 높은 이런 뜻이고요. B는 그냥 높은, C는 일반 또는 강화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ABC로 나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음에 똑같이 나오면 이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봐 두시고 좀 어렵게 출제됐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62번, 접지 개통 분류에서 TN 접지 방식이 아닌 것은 2021년부터 KEC법이 제정되어가 시행되면서 이 내용도 물론 이 내용은 2020년에 나온 것이지만 그 전에 KSCIC 기준으로 이미 도입해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되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아마 견본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방식이 개통 접지 종류가 TT가 있었고 설비와 전력 부분, 전원부가 동시에 땅으로 가는 것, 테라라는 게 땅이라 그랬죠. 그죠? TT가 있었고, 그 다음 IT가 있었죠. 전원부를 절연하는 겁니다. 그죠? 인슬레이션, 그래서 I로 표시하고 임피던스 저항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I로 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설비 쪽은 또 두 가지가 있죠. 땅으로 하는 테라, T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중성선을 이용하게 되는 뉴트럴 N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T 방식이 있었고, 또는 I로, 전원 측은 I로 하고 설비를 T로 하는 IT 방식이 있고, 또는 TN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설비 쪽은 중성선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TN의 종류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TN은 이런 거죠. 이렇게 3상 4선식에서 온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과거의 RST라는 걸 통일을 바꿉니다. L1, L2, L3로 들어가고 뉴트럴 중성선이 있고 프로텍티브 컨덕터 그래서 PE라는 보호도체라는 개념이 하나 새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프로덕터 컨덕터인데 프로덕터 어싱이라고도 여러 자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고 쓰시면 상관없습니다. 보호도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TN이기 때문에 전원부는 당연히 T, 테라,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설비 쪽에서 여기에 있는 선을 이렇게 땋으면 각각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완전히 분리한 상태로 전원부위에서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분리된 상태죠. 분리된 상태로 하는 TN 방식 여기 N은 N인데 이럴 경우에는 TN에서 이 두 개가 분리됐다. 셰플레이트됐다. 이렇게 해서 S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 또는 여기서 이렇게 세 개의 선이 나오고요. 여기는 T이고 그 다음 L1, L2, L3가 있는데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하나로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설비가 있으면 여기서 하나를 딴다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물론 L2, L3도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도체와 뉴트럴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하나로 사용한다. 컴바인된 거죠. 그래서 TN 중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컴바인, 결합이 됐다. 하나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선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L1, L2, L3면 중성선이 있고 보호도체가 있는데 여기는 T로 연결이 되고 자, 설비 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쪽에는 PEN으로 오다가 뒤쪽이 오면 다시 또 셰프레이터,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N 중에서도 앞쪽은 컴바인, 뒤쪽은 셰프레이터 됐다. 이렇게 해서 TN, CS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TN이라 하더라도 세 가지로 다시 또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TNT 방식은 없는 거죠. 분리된 것, 셰프레이터라는 게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되어 있다. 뭐가요?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그 다음에 컴바인,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결합됐다. 하나의 선으로 사용한다. 앞쪽에는 컴바인, 결합돼서 PEN으로 사용을 하는데 뒤쪽은 셰프레이터 돼서 다시 또 분리되어서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 부분들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내용이라서 출제가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출제 빈도가 높아질 부분이니까 앞에 나온 TT, IT, TN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중에 TN의 종류 세 가지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63번,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른 접지선의 굵기 기준으로 오른 것은 이 내용은 이제 출제가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죠? 2021년 1월부터는 종별 접지공사에 관한 게 다 삭제됐다 그랬습니다. 과거로 따지자면 이 내용은 반드시 맞춰야 될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하게 절대 안 빠지고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접지도체나 보호도체에 관련된 어떤 단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